그 전에 하나는 알아서 아니 근데 아마 무력되지 싶어 아까 망치형 없이도 한 게이지 20% 남았긴 했거든? 맞아요 맞아요 그때 노회폭이었는데 심지어 오케이 그 마로야 네 아군을 지켜야 되는 그 초록색 안개 그거 있잖아요 그 패턴 때 와 내가 아들하고 말하고 왔거든? 그럼 아들하고 말하고 왔다고요? 아들하고 호감도 실내 찍었는데 얘가 말해줬어 초록색 안개 지키는 패턴 때 아들 부르면 뭔가 좀 재밌는 걸 보여줄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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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 때 그 아군을 지켜야 됩니다 읽고 있잖아 메시지 어 그때 아들을 쓰면 뭔가 재밌는 게 나오나 보네 어 재밌는 거 보자 재밌는 거 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들이 대신 우리 반대편 생 무력할게 마로야 니가 계속 가지고 있어 그냥 잡기 아 이거 잡혔다 서리 형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? 어 나는 아들이 좋아 근데 너가 귀에 살이 찐 걸까 내가 혀에 살이 찐 걸까 둘 다죠? 장기한 줄 알았어 둘 다 해 아 둘 다인가? 나중에 박사림 딸 낳으면 이거 들려줘야겠다 나도 아들이 좋아 말이 좋아 12시 36분 기억해 아 기억해 말을 조심해야 돼 기억해가 1, 2, 3, 6 기억해가 1, 2, 3, 6 나 사춘기 빨리 오겼네 뭐라고 했어? 제가 뭐라고 했어? 딸내미 사춘기 빨리 오겼냐 아 아 아치도 않은 자식이 악담을 하는 건 말을 섞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악담이야 악담이야 허리 빨리 든다는 거지 실드 좋아 아 너무 아프지 아이 따그라 줬어 고맙다 네 야 여기 추피가 추피가 야수 인추 다 있네 어? 못 받는데 이거 야추였어요? 야추였어요? 어 야추였어요 아 그 힐 한번 드릴게요 오케이 네 우리도 물약 안 먹을게요 그럼 예 암수 내가 아 아 아 사운드 고맙다 깝아 깝아 아 아 암수 아 놓고 있어 1 나이스 흥 흥 흥 흥 흥 흥 아 방금처럼 똑같이 해야 돼 아까 전에 그 그 넘어간 이 파티에서 향모 패턴하면 저희한테 아니 뭐야 물 옆 패턴 나오면 저희가 향모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흠 거기서 딜을 조금만 조절해주실래요? 이거 아까 전에 에스더 게이지 조금 덜 모여가지고 아델을 풀어주기 아 그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딜이 빨랐어 우리가 한 번 봤어야 되는데 한 번 봤잖아 맞네 향모 나옴 형도 나옴 향모 부숴야 지기 빨랐구만 오른쪽으로 오면 돼요 가로는 응 두번째야 예 예 위로 가운데 그 다음 거 진짜 오케이 확인 이제 봐야 돼 이거 이거 봐야 돼 안녕 예 12시 아 11시야 아 11시 검은 거 11시 위로 오세요 빨간 거 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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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시 1시 이거 안생김 11시 1시 굿 좋아 좋아 안 보임 나와 나와 와 이때 진짜 10줄은 빼겠다 이거 투명 카운트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글자 누구냐 어 방시 굿 어 방시 굿 여기 있는데 아 아 아 아 보인다 라르트 누굴 수 있어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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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하던대로 아니 우리 라르트 안 쓰고 가보게 3시 지금 나오네 아 첫 쪽으로 때 안쓰게요? 될 거 같아 아 됐어 아 할까? 그냥 안전하게 가자 쓸게 쓸게 그냥 안전하게 가자 딜컨 하는걸로 마지막에 딜컨 하는걸로 마지막에 어 50줄에 나오니까 아 아 아 아 이거 킬 털 어 저기 몰려와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아 쫄정리요 화력집중 9시 됐네요 2파티가 9시 가죠 법을 올려놓을게 2파티가 9시 간다고? 아 그만 넘어뜨려라 얘들아 아 아 홀란이 또 뭐야 흔들지 마라 cc기가 안걸리니까 짱나네 아 그니까 다 잡았다 저 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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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생긴 애들 다 봐 거기 있어서 아유 정리 끝 아홉줄 티단 헤이 에잉 페퍼소 안주 히트 히트 이산기 아세요 좋아요 화이팅 갈 준비하자 미리 가 가십쇼 넘어졌어 오우 왔다 갔다 포기하지마 박서림 로켓 바보야 오케이 오케이 카운터에요 카운터에요 오우 지금 여기 남은 사람들이 다 쳐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무같이 내가 희망인가 내가 머리 닫겠다 아우 나는 그래도 시도는 했다 나도 시도했어 아 미치겠네 와 너무 아프네 나이스 이번 파트 미술 조절 좀 해줘 오케이 60질부터 조금 조절 좀 해줘 내 카치럼 10개 해야겠나? 50 미술 부터 하면 됐대 우체 들리면 진영 어 연기 순간동 순간동 아니다 다 변신했음 어 뭐 이런 것도 나와 아 이때 여기에 얘네가 다 걸린 오우 진짜 아프다 이거 빼맞았어 이거 그거 나와도 빌미 도는거 저리미 조심 이 다음거에 다운 써줄게 거기 어 장판 봐야돼 어 장판 봐야돼 승포군 어 승포 나이스 어글자 마아 아니다 이거 한번둔 계속 누워있어야 돼 가운데 갔다야 반사 와 4줄 채워야 된다고? 아 이거 장판 야 일단 거기 찾거든 어 생겼어 야 이거 딜 밀어받아 어 일단 3칸이기라? 오케이 일단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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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있어 다운 지금 사운드가 안나와가지고 딜이 지금 안밀렸어 중앙 한번 더 갈거 같은데 안이 넘어졌어 딜이 지금 다 편하다 공장주감 날쑤지마 네잉 끝나고 나온다 이제 네잉 갈거야 갈거야 어 완전 오바질 되네 여기 어 보라색 저희 또 라우릴 조심 반사 조심 라우릴 라우릴 나오고 어 내려와 어 유도는 했는데 어 반사 반사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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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몇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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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? 5시? 예 반사에요 반사 마루 공들이랑 넘겨왔어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딜할 준비 이거 암수 제가 뿌릴게요 시일드 나오면 자 암수 제가 3버프에 지금 아들 천천히 하자 준비 빨리 갈거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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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오 시일드 다 깠네 오다다다다다다 야 한 번 더 쓰면 드리지 한 번 더 걸어가네 오케이 오케이 아들은 다 한 번 더 쓰면 돼 야 하이 초웨엔 컴허을 나이스 아이스 아이고 아들 보고 타이밍 나이스 아들 하나씩은 남겨둘게 이따가 아 안 먹어버렸다 나 끝났어 아 나옵니다 이거 아니 만화 아이스 승강사해 오케이 나올거에요 이제 아 아 야 야 야 이거 겹쳐서 깔아볼거야? 겹쳐서 깔아볼거야? 겹쳐서 6시로 시작! 최대한 6시로 시작! 암수 제가 갈게요 타이밍 몰아서 가자 가운 좀 이따 쓸게요 디버프 쌓이면 가운드로 와중 나가면? 친절도 해라 어? 나 보고있어 쌍버블 들어올 때 말해주세요 쌍형이랑 맞춰야됨 야 이거 패밍이 같이 오면 이게 딱 사네 이거 저 버블 쓸 수 있거든? 아 됐어 나 됐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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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아프다 나 가능해? 어 가자 가자 바로 이리 오케이 아 네 퀵걸리 하세요 자 아 저 항물 건들면 나를 본대 밑에 6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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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최대한 겹치나 조심해 아 아파 아파 어 겹치리가 개 아파 이거 저쪽으로 넘어지면 죽는 거잉? 어 맞네 조심 암수 남는 사람 좀 빼봐 보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내가 던질게 잠깐만 네 빠졌다 묶임도 이거 안될 듯? 에스터 왔다잉 던졌어? 일로 좀 나와라 에스터 못쓴? 에스터 못쓴? 여기다 아홉시 나 한 번 더 넣을게 3범에 3범에 우린 언제 해드릴까요? 지금 바란줄 어 지금 하나하나 으악 뭐야 이거 혀카다 혀카 난 뭐 잠시꺼들렸어 아 잠시꺼들렸어 남수 남으신 분? 나 있어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지라세요 지라세요 나이스 아 아 못쿠알나온다 아 다왔어 다왔어 지라세요 지라세요 에스터 항상 사격적 ядot 물속 컷 두윌 나이스 눈나보러간다 와 이거를 가린다고? 물속 컷 나와! 사장님 나와! 화면에 앞봉이 형 비켜봐! 절망과 죽음의 끈대서 피어난 가장 아름... 나와! 아니, 화면에 앞봉이 형! 화면에 앞봉이 형! 화면에 연인 치고! 화면에 연인 치고! 화면에 연인 치고! 화면에 연인 치고! 난 연인 가고 있다고! 아, 이거 3급제는 바로 되는 건가? 우와. 뭐 잡아봐! 위에 뭐가? 오. 다르킬은 안 죽네! 와, 밑에 뭐야? 또 강장 예정인데? 어. 분명 에키드나라고 했지. 사라 들어온 만져라. 좀 더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. 나도 함께 가겠다. 이쁘다. 들어가는 거야, 그대로? 여기가 아타락시아야? 아타락시아. 와 일감은 돌파. 아타락시아. 에스터들 멋있다. 에스터들 잘했구먼. 이러려고 에스터들 갔다.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.